밀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국 바스켓 카운트 소니아네요 김소니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바스켓 카운트까지 갑니다 군대 세 번을 점프를 했어요 김소니아에게 완전히 당했어요 엄청나네요 세월이는 김소니아를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수 있게 자 대단합니다 지금 리바운드가 준비한 자유팀입니다 자유팀 마저 성공을 하면서 오늘 경기 신한은행이 드디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점점 지